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에서 LG 엔솔이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지켰습니다.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용 배터리 총 사용량은 197.6기가와트시로 지난해보다 58.9% 늘었습니다. LG 엔솔은 시장 점유율 28.5%로 1위를 지켰고, 2위인 CATL은 점유율 27.7%로 LG 엔솔과의 격차를 0.8%포인트로 좁혔습니다. 이어 일본 파나소닉과 SK온, 삼성 SDI가 3, 4, 5위를 기록했고, 비아디의 경우 472.7% 성장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도 6위에 올랐습니다. 이 조사업체는 중국 업체들의 해외 진출 의지에 따라 비중국 시장에서 고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남은 사업체의 신성이라든지